장대로 높이 뛸 수 있어! 우와, 정말 맛있게 생겼다. 먹고 싶다.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기다려봐. 쉽게 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자! 역시 코리오는 머리가 좋다니까. 코리오! 조금만 더! 너희들 뭐하냐? 가스모! 잘 왔어! 바나나 나무에 좀 올라가 봐! 나무에? 오! 바나나! 우와, 됐어! 얘들아! 빨리 따! 이건 내 거야! 이게 왜 카스모 거야? 우리가 먼저 발견했는데! 나 아니었으면 너희들끼린 그저 궁경만 할 뿐이었잖아! 그럼 그걸 다 혼자 먹겠다고! 하하하하하하! 바나나! 하하! 일단 빨리 따! 난 다음에 나눠 먹으면 되잖아! 이리 좋겠지! 못 잡겠지롱! 으악! 못 뻗지겠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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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실은 나눠 먹을까 했는데!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이 혼자 다 먹어야겠네! 하하하하! 그래요! 바나나! 음! 그리요! 우와! 방금 그거 정말 굉장해! 그치! 으악! 으악! 바나나나 나물을 휘었다가 줄을 놓으니까! 퓨웅! 그럼 다른 나물을 휘었다가 줄을 놓으니까! 아무도! 적당한 게! 으악! 똑꼬쳤네! 똑꼬쳤어! 이거면 되겠어! 에? 이건 또 왜 좋았어? 나도 카스모처럼 날아가려고! 으악! 난다고? 그래! 잘 봐! 엄청난 걸 보여줄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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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휘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는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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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자! 다시! 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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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유령이 좀 생겼어. 날았다. 거봐, 내가 성공할 거라고 했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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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lent. 뺏어 와. acab wave. 플레이오! 바라나 부터 아래로 던져. 아휴, 힘들어. 대체 무슨 소리가 들린다구 이렇게 무작정 뛰는 거야? 분명히 근처에서 들렸는데 어디서! 어서 빠져나! 방금 방금! 들렸지 근처에! 아니, 배고파서 환청이 들리는 것 같은데 어디가! 힘들어 죽겠는데! 가지가! 콩 한쪽도 나눠 먹을 친구잖아! 이건 콩이 아니라 바나나거든! 조심해! 어? 이거 치사해! 어? 고리오! 저, 저거... 기렉스 아니야? 에헤이! 이거 왜 이러셔? 진짜야 진짜! 우리야 높은 데 있어서 괜찮지만 알콩이 달콩이는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빨리 거기서 피해! 기렉스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뭐? 오! 꼬맹이들도 있었네! 아! 기렉스! 대체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간 거야? 에이구,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 빨리 뛰면 넘어져요! 이 틈에 반대쪽으로 도망치자! 무슨 소리야! 알콩이와 달콩이를 구해야지! 어서 내려가! 아, 힘들어... 아, 이건 또 뭐야! 가스모 잘했어! 어서 가자! 어... 으아... 자! 이, 이러면, 잡힐 거야! 에휴... 일단 저기 숨 자! 참나, 지방을 막는 것들이 대체 어디 숨은 거야? 분명히 여기서 냄새가 나는데 우리 꼬맹이들 여기서 만나 여기 이쪽이야, 티렉스 이 녀석 코리아 코리아 건너와봐라 가슴아 티렉스인 줄 알았잖아, 코리아는 저쪽으로 티렉스를 유인해 갔어 오, 그럼 이쪽으로 가면 안전하겠군 너희들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 내가 가서 코리아를 도울게 저쪽이라니까 다 작전이 있어 다 도망갔냐, 코리아 아니, 아직 끝! 흐아 너 으아 으아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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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보면 저 이상 안초게 커리어 라 라 라 라 라 바나나 안돼 으아아아 아 어어 라 라 라 라 으아 어 아 가스모 대단해 이런 작전이 있었다니 아크크래 가스모 이걸 잡아 으어어 니켓들이 그 어딜 도망가 야야! 가스모, 이대로 저 바이드를 넘어가는 거야? 야야야야야야! 나 기억 못하는데... 아니, 카스모 대단한 작전이였어! 아, 뭐... 그리워, 카스모! 키렉스를 물리쳤구나! 카스모 덕분이야! 카스모 다시 봤어! 작전이 있다더니 진짜였구나! 그,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작전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저 바나나들은 어쩌지? 어, 바나나? 당연히 나눠 먹어야지!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게 친구잖아! 그치?